5행의 일종입니다. 왜 그러냐면 우리가 정신도 창조입니다. 정신도 그냥 아니었다고 정신이 오는 게 아닙니다. 정신도 고행 속에서 창조적 생각이 연결하고 결정체가 생기지. 모든 그런 동양의 서양도 문화가 고행이 없는 건 아니지만 조금 다른 건 우리는 자연 중심으로 생활에서 얻어낸다 자연에서 생활했던 지혜라든가 그런 한 해의 춥고 덥고 어려운 배울 고 이런 가운데서 우리가 정신이 나오거든. 풍요로운 데서는 정신이 기들기 어렵습니다. 일종의 솔직히 말하면 뇌 콤플렉스를 좀 풀은 거에요. 콤플렉스를. 왜 그러냐면 내 솔직한 심정을 토론하는 건데 오늘날 동양미술사를 보면 내가 원래 나이 80입니다. 80에 저는 큰 대폭을 만들어낸 사람이 없습니다. 그걸 도전해 본 거에요. 도전해 본 거에요. 소위 인간을 추구하는 게 불편함입니다. 나는 불편을 향해서 가고 편리를 악업직임은 뇌에 대해서 배제한다. 그래야 인간은 정신적 성숙을 깊은 곳에 성숙을 한다고. 그랬을 때는 바뀝니다. 모든 게 바뀝니다. 그래서 그런 걸 우리는 오늘날 잘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. 그게 95년도에 그렸어. 불국사에 가서 내가 방을 달라고 했어. 그리고 무조건 한 1년 내가 불국사를 좀 그려야 되겠다. 그리고 선임들이 뭐때문에 방을 달라고 하느냐. 그러면서 이걸 좀 그리고 싶다. 마침 그때 내가 1년을 주웠어. 먹고 자고 1년을 그리면서 그리 나왔어. 나와가 그게 내년에 제일 출세장이다. 그거는 뭐 처음에 프랑스, 독일, 미국 제일 인기장이다. 그 사람이 제일 놀래는 거에요. 서양화는 전부 화면 가득 채워야 나오는데 우리는 필요 없는 건 안 그리 잖아요. 그게 큰 차이다. 여백의 미란 게 있다. 여백의 미가 있는데 그런 게 중요한 것도 하지만 철저한 기술을 요구합니다. 여기 서양화도 그렇지만 우리는 두 번 칠할 수 없잖아. 그래서 여백을 배경을 가지고 표현하고 싶은 걸 하기 때문에 굉장히 차원이 서로 다르지. 다를 수밖에 없고. 정신통일이 되지 않으면 그림을 붙을 뜰 수가 없고. 지금도 그림 그리면서 수행한다는 마음으로 하세요? 네. 그런데 우리는 그렇습니다. 나도 그렇고 똑같지만 가급적이면 상대들을 위해 살아줘요. 나를 위해서 사는 거에요. 왜 그러냐고 오늘날 우리는 내거 내거 하다가 사회의 인신이나 분위기가 너무 살 거에요. 가급적이면 내버든 상대를 배려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에요. 인간은 볼리는 거에요. 그래야 좋은 데 가고 또 후손이 복을 받고. 와 세상이 편해지는 거에요. 내가 미국에 가서 95년대 갔을 때 요즘을 예술적으로 많이 보는 거에요. 그리고 돌아왔는데 그 인품마다 그걸 만든 공모자들의 명평을 쭉 모았는 거에요. 서명을 하더라구요. 그것을 깨달았어요. 아 그냥 선진인이 되는 게 아니었다. 십시일반으로 모든 사람들이 힘을 모아서 큰 문화관을 만드는 거에요. 전시장을 만드는 거에요. 그래서 돌아와서 내가 970적으로 기정했어요. 그리고 앞으로 내가 언제 제사를 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하나를 더 한두 개를 더 그런 미술관을 만들고 좋아해요. 아 그렇게 하신 거에요? 네. 왜 그러냐면 이건 가족도 경계하는 거에요. 가족보다는 우리 동포가 더 좋은 거에요. 그렇죠. 그게 생각하고요. 감사합니다.